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래실지 모르겠지만 요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. 여동구 이성윤입니다.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 진짜 긴장돼요. 제가 사실 요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진짜 상상도 못하고요. 진짜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. 대견합니다. 너무! 잠깐만요. 아니 이거. 선생님 너무 어색해. 영혼이 없으신데. 진짜야. 대견해요. 이거 매트 빼면 너무 힘들어요? 방금 거 되게 괜찮은데 포즈는.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프다니까. 잠깐만요. 선생님 너무 아픈데요. 선생님 좀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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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왜? 아!!!! 아앜!!!!! 뜰븐이 제일 어떠한 장면인데? 독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